안녕하세요 스퀘어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NFL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이번 시즌 NFL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건데 많은 분들이 NFL을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NFL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번 영상은 NFL의 기본적인 선수단의 구성, 룰, 점수 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선수단의 구성 자 NFL 선수단은 총 5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수단인데요 이 선수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격과 수비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축구나 농구 그리고 야구를 보면 포지션 플레이어들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래서 NBA만 봐도 카와이 레너드나 야니스 같은 경우 공수 겸장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한 선수를 정말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NFL 같은 경우는 공격 선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 선수는 수비만 합니다 그래서 공격팀, 수비팀, 디펜시브팀, 오펜시브팀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스페셜팀이 있습니다 스페셜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규모가 작은 팀이고요 주로 이제 오펜시브팀과 디펜시브팀으로 팀의 구성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스페셜팀에는 4명이 들어갑니다 4명이 펀트키커, 플레이스키커, 그리고 롱스네퍼, 홀더 이렇게 4명이 들어가는데 펀트키커는요 공을 들고 차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셨을 겁니다 롱스네퍼가 공을 뒤로 길게 던지면 공을 들고 차서 반대편 진영으로 공을 넘기는 선수를 펀트키커라고 하고요 플레이스키커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필드골, 필드골을 차는 선수들 공을 땅에 찍어놓고 차는 선수들을 플레이스키커라고 합니다 플레이스키커는 이제 필드골 말고도 상대방이 득점에 성공을 했을 때 아니면 경기가 시작될 때 그 공을 땅에 꽂아놓고 차는 그런 것도 이제 보통은 플레이스키커가 합니다 롱스네퍼는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롱스네퍼는 말 그대로 공을 길게 뒤로 던질 때 그 선수를 롱스네퍼라고 합니다 보통은 쿼터백이 있는 공격 작전에서는 센터라고 하는 선수가 쿼터백에게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킥을 하기 위해서는 롱스네퍼라는 선수가 따로 이제 경기에 투입이 돼서 길게 공을 직선으로 뒤로 던져서 킥하기 좋게 그렇게 던지는 선수를 롱스네퍼라고 합니다 홀더는요 말 그대로 이제 홀드한다는 뜻인데 그 롱스네퍼가 던진 공을 잡아서 차기 좋게 홀드해주는 선수를 홀더라고 합니다 이 홀더의 역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공을 정확하게 잡아서 찍어서 차기 좋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풋볼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홀더가 공을 잘 찍어주지 못한다면 플레이스키커가 공을 차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3명 중에서 4명의 스페셜팀을 뺀 49명이 공격과 수비팀으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팀의 상황에 따라서 수비팀에 조금 더 선수가 많은 팀도 있을 수 있고요 공격팀에 조금 더 선수가 많은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NFL 같은 경우 이제 8월 초에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트레이닝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총 90명의 선수들이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합니다 자 53명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한 달 동안 90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컷을 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8월 초에 팀의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되면 90명이 모여요 그러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8월 17일에 첫 번째 컷을 합니다 첫 번째 컷을 하게 되면 90명이 이제 85명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5명이 집에 보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8월 24일에는 80명으로 그게 다시 줄어듭니다 이제는 또 다른 5명이 집에 보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월 31일까지 53명으로 마지막 최종 엔트리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NFL은 마이너리그나 그런 G리그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53명으로 로스터를 확정하고 나면 16명의 프랙티스 스쿼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프랙티스 스쿼드가 사실은 택시 스쿼드예요 택시 스쿼드라는 개념이 NFL에서 건너온 건데 NFL은 이제 택시 스쿼드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택시 스쿼드 대신에 프랙티스 스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NFL에서 오래 몸담은 해설자나 캐스터들이 프랙티스 스쿼드와 택시 스쿼드를 혼용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프랙티스 스쿼드가 16명이 구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53명의 선수단과 16명의 프랙티스 스쿼드까지 합쳐서 총 69명의 선수단이 이제 시즌 동안 이동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선수단이 큰데 코치진도 엄청납니다 코치진은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구성이 돼요 굉장히 많은 코치진인데 이 코치진도 보면은 포지션별로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타이트엔드 코치 리시버 코치 러닝백 코치 쿼터백 코치 그래서 각 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큰 골격을 보면요 헤드코치가 있고요 감독이 있고 감독 밑에는 이제 두 명의 중요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감독 밑에 어시스턴트 코치를 두는 팀도 있지만 보통 감독 밑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둡니다 보통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쿼터백 코치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밑에는 쿼터백 코치, 오펜시브 라인 코치, 타이트엔드 코치, 리시버 코치, 러닝백 코치 이런 식으로 포지션별로 또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밑에도 포지션별로 이렇게 코치들이 다 있고요 그런 식으로 코치들이 다 배정되고 나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코치진이 구성이 됩니다 각 팀의 코치 구성을 봐도 그 팀이 수비에 더 중점을 둔 팀인지 아니면 공격에 더 중점을 둔 팀인지 아니면 러닝 게임에 더 중점을 둔 팀인지 아니면 패싱 게임에 더 중점을 둔 팀인지 이 코치진의 구성을 봐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단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점수 내는 법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점수를 어떻게 내는 거냐 이 경기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풋볼 필드는 100야드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100야드고 골대에서 골대까지는 120야드 길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공격 조건은요 4th down 룰이라고 해서 4번의 공격 안에 10야드씩 전진을 해야 됩니다 4번의 공격 안에 10야드를 전진하게 되면 다시 1st down이 되는 겁니다 이 1st down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풋볼 중계를 보시면 밑에 기록이 떠요 이번 경기에서 몇 번의 1st down을 성공시켰냐 몇 번의 10야드 전진을 성공시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10야드 전진은요 꼭 10야드만 전진할 필요 없고요 15야드, 16야드, 10야드 이상 전진을 하게 되면 다시 1st down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야드 전진을 위해서 4번의 공격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4번의 공격 기회인데 대부분의 팀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다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번의 공격 기회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상대팀이 공격권을 얻는 거기 때문에요 상대팀 진영까지 가까이 가지 못한 상황에서 3번의 공격권을 실패하게 되면 3번의 공격 안에 10야드 전진을 실패하게 되면 4번째 공격은 보통 펀트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펀트키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펀트입니다 펀트키커의 중요한 역할은요 펀트를 차되 무조건 멀리 찬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펀트킥은요 상대방 진영의 터치다운 라인과 20야드, 터치다운 0야드와 20야드 사이에 펀트킥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공격이지만 사실상은 3번씩 해서 10야드씩 전진을 해서 이제 상대방 진영 끝에 있는 우리 터치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6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7점으로 알고 계신데 6점입니다 터치다운을 성공하게 되면 6점을 득점하게 되고요 터치다운을 성공하고 나서 PAT, 포인 에프터 터치다운 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엑스트라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포인 에프터 터치다운, PAT라고도 합니다 자, PAT는 1점과 2점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2포인트 컨벌션이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 포인트는 15야드에서 플레이스킥을 차는 겁니다 자, 플레이스킥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바로 플레이스킥과 차는 플레이스킥은 필드골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경우는 15야드 지점에서 차게 되고 이걸 성공할 경우 추가로 1점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팀이 성공 확률이 높은 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터치다운이 7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전술적인 이유에서 아니면 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때로는 쿼터백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2포인트 컨벌션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포인트 컨벌션은요 15야드가 아닌 2야드 지점에서 다시 스크리미지를 짜고 러싱 공격을 해도 되고요 패싱 공격을 해도 되고 똑같이 터치다운처럼 성공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2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6점 플러스 2점이 돼서 8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6점은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100% 얻게 되는 개런티 점수고요 1점이냐 2점이냐 엑스트라 포인트냐 2포인트 컨벌션이냐는 팀의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필드골이 있습니다 필드골은 3점이 득점이 되는 건데요 필드골 같은 경우는 계속 전진을 하다가 이제 3rd 다운에서 전진하는 걸 실패했을 때 펀트 대신에 자, 펀트 같은 경우는 보통 상대방 지정 40야드 뒤에서 공격이 실패가 되면 펀트로 상대 지정에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고요 40야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웬만한 플레이스 키커들은 필드골을 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아니면 그날의 경기 상황 아니면 잔디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감독이 결정하기도 하는데 필드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필드골을 차는 지점이 30야드인데 나중에 필드골을 성공하면은 47야드 필드골이라고 나와요 이게 47야드 필드골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터치다운 지역이 10야드예요 골대가 0야드 지점에 골대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터치다운 그 10야드 에어리아가 끝나는 부분에 이 골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30야드에서 제가 필드골을 찬다 저희 팀이 30야드에서 필드골을 찬다 그러면 이제 10야드가 추가되는 거죠 그 날아가는 거리가 그리고 롱스네퍼가 공을 또 뒤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뒤로 던지는 거리가 7야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0야드에서 제가 필드골을 찬다고 하면은 17야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47야드 필드골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드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10야드 전진을 성공 못해서 퍼스트다운을 얻지 못하더라도 거의 100%의 확률로 필드골을 성공합니다 레드존 안에서의 필드골을 실패하게 되면은 그거는 NFL 플레이스 키커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제 레드존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각 팀의 플레이스 키커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필드골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0야드를 넘어가서부터는 필드골 성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필드골 플레이스 키커의 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30야드에서 40야드 사이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리일 수밖에 없는 게 30야드에서 40야드 사이에서 필드골을 차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상대팀에게 정말 좋은 자리에서 공격 시작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30야드 40야드는 가끔씩은 경기 초반에는 필드골을 차지 않고 펀트킥을 결정하는 감독도 많고요 퍼스트다운까지 1야드 2야드만 남았을 경우에는 필드골을 차기보다는 차라리 퍼스트다운을 공격을 해서 그 1,2야드를 전진을 해서 다시 퍼스트다운을 얻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이 에어리아 30야드에서 40야드 에어리아가 가장 결정이 갈리는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점수를 내는 방법은 세이프티라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풋볼을 볼 때 포즈가 굉장히 웃겨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를 보시다가 선수들이 이런 포즈를 취하면 이런 포즈입니다 이런 포즈를 취하면 세이프티인데 라인업 스크림 위치가 공격팀이 공격을 하는 위치가 자기 편 진영에 0야드나 1야드일 경우가 있습니다 0야드나 1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야드나 1야드가 아니라도 5야드 이내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5야드 이내에서 공격을 시작했을 때 저 공격 유닛이 자 쿼터백이나 러닝백이나 아니면 리시버가 자기 편 진영에 터치다운 존에서 태클을 당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안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경우 세이프티라 그래서 수비팀에 2점이 추가로 득점이 됩니다 터치다운 존에서 쓰러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데 상대편에다가 2점을 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이프티가 일어나고 나면요 수비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팀 입장에서는 2점을 득점하고 공격권도 가져오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득점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득점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 페널티 자 NFL 경기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플레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널티입니다 반칙이죠 반칙 한마디로 근데 다른 스포츠들보다 NFL 반칙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FL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4번의 공격 시도 안에 10야드를 전진해 최소 10야드를 전진해서 퍼스트다운을 얻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룰이다 그리고 공격팀의 목적은 4번의 공격 시도 안에 10야드씩 계속 전진을 해서 터치다운 존까지 들어가는 게 공격팀의 목표고 그렇다면 수비팀의 목표는 4번의 공격기에서 10야드를 전진 못하게 막아서 우리팀으로 공격권을 갖고 오는 게 이제 수비팀의 목적이죠 점수를 나지 않게 하면서 10야드 전진을 막아서 우리팀으로 공격권을 가지고 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양팀의 최종 목표가 바로 10야드 전진에 있는데 마치 땅따먹기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NFL은 페널티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페널티는 만약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브젝트예요 리프트나 드래곤을 먹는 오브젝트입니다 왜냐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 보면 라인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브젝트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경기의 분위기가 크게 기울기도 하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NFL 이야기로 바로 빠르게 돌아오면요 NFL을 보시면요 심판이 레프리가 노란색 깃발을 던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깃발을 던졌다는 거는 페널티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필드 위에 어디서건 페널티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레이는 멈추지 않아요 자 요게 NFL의 특징입니다 페널티가 선언되는 순간 다른 스포츠는 파울이 선언되는 순간 플레이가 멈추는데 NFL은 페널티가 선언되는 순간 플레이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를 프리플레이라고 해요 이 프리플레이가 중요한 게 자 이거는 실패해도 내가 페널티를 받으면 다시 우리 쪽으로 공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프리플레이죠 한마디로 공짜로 얻은 플레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내가 페널티를 받으면 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보통 여러분이 보는 하이라이트에서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프리플레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페널티 자체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페널티가 일어나게 되면요 퍼스트다운 자동 퍼스트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썰다운이었는데 공격 실패했어요 하지만 상대팀이 반칙을 했어요 그러면 썰다운 했던 지점에서 다시 공격이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퍼스트다운이 됩니다 다시 리뉴가 되는 거죠 상대팀의 공격 기회 세 번을 다 막고 이제 펀트를 해서 우리 팀으로 공격이 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시도에서 수비를 하다가 반칙을 범해버리면 상대팀의 공격 시도가 세 번째 시도가 아니고 다시 첫 번째 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비팀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수비를 할 때 페널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한 반칙 같은 경우는요 자동 전진이 되는 거예요 5야드 전진 10야드 전진 15야드 전진 자동 전진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동 전진이 될 경우 자동 전진과 함께 오토매틱 퍼스트다운이 됩니다 썰다운에서 실패했는데 페널티라 다시 퍼스트다운이 되고 또 열심히 해서 세 번 막았는데 또 페널티라 다시 퍼스트다운이 되고 뭐 그런 무한 반복이 되는 경우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자 포지션도 굉장히 많고 룰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한편에서 모두 다 다뤄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게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게임을 이제 가져와서 그 게임을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황에선 이런 작전이 잘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기본적인 룰 득점하는 방법 선수단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NFL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NFL 개막전이 있죠 NFL 개막전이 있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매주 매주 여러 경기들을 여러분과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NFL에 대해서 재밌게 다가가고 저번에 에론 로저스 얘기를 한 것처럼 유명 선수에 대한 뒷얘기나 유명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즌 2021 NFL 시즌을 저희 스퀘어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퀘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